오렌지 박우는 누가 껴나 네가 껴치 오토바이 나 처음으로 웃고 있었어 네가 껴치 잠깐 잠깐만, 이게 게임이 진행이 안돼요. 여러분 웃으면 안돼요. 다시 할게요. 그럼 안 웃고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만. R&B 좀 짤게. 너무 길었어. R&B는 원래 긴 거잖아요. 너무 길었어요. 반구만 줄일게요. 시작! 웃으시면 안돼요. 시작! R&B 버전으로 시작할게요. 시작! 시작! 오렌지 방구는 누가 꼈나 네가 꼈지 아니다. 내가 꼈다 오토바이 방구 아이 냄새 오렌지 방구는 누가 꼈나 네가 꼈지 잠깐만 끝났네요? 끝났네 나 못하겠네 저렇게 치는게 잘한다 나 한마디만 했는데 아니, 맞아. 이거에 너무 약해. 너야. 끝났네 아니, 잠깐만. 근데 그 방구가 뭔데? 무슨 방구였어? 천둥범계 모라칠 때 알죠? 엄청 힘오라친거야. 웨어 왔을땐 팽팽팽팽팽팽 마지막에 Fade out 왜이렇게 잘해? 진짜 칙칙이 중에 나머지 자녀를 빼래 미쳤나봐 잠깐만 이거는 압도적이에요 이건 너무 압도적이에요 저 이길자는 없어요 문별의 승리 다른 방구 앵콜로 맞춰볼게 진짜 재밌어 얀마디로 사람이 웃기지? 해봐 꽉 끼는 바지 입었을때 방구 끼면 나는 소리 청바지 방구 스키니 지는 방구 스키니 지는 방구 하나만 왜 이렇게 잘해 통할 것 같아 약간 속빈 방구에요 언니 진짜 다 특화되어 나를 위해 선물해주는 방구 보내줘야 너를? 너를? 지금 미라메탄댔시 지금 미라메탄댔시 우리 하나씨한테 어울리는 방구를 선물해줘 일단 혜진이 박방구 이게 리듬타는 방구야 사람들이 많으면 리듬타는 방구 이렇게 리듬 방구 영광입니다 혜진이는 짜증나 참았다 끼는 방구 참았다 너무 웃기다 언니는 속에 고구마를 많이 먹은거야 언니 나는 왜 고구마를 많이 먹어? 언니 진짜 독보적이다 고구마를 많이 먹은 방구? 언니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고구마를 좋아하니까 별현이 이길 사람 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자존심 박수 올림픽 올림픽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한국에 한인을 그었어 이어서 마지막 게임 게임이 떠있어요? 세상이 나 국민 노래 게임이죠 금녹게 바로 클레오파트라 게임 좋아 이게 원래 음을 높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따가 또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음을 낮춰서 하는 걸로 시작을 할게 또 시동 겁니다 이윤이 나 못 이길 것 같아 자 그러면 문별씨부터 높게 할게요 뭘 또? 안녕 클레오파트라 여기까지 맞아 높다 꽤 높게 잡았네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안녕 클레오파트라 우리 다 안녕 클레오파트라 진성으로 칭찬 진입했어 OK 안녕 클레오파트라 갑자기 하나 짓는다고? 안녕 클레오파트라 어? 무무신 안녕 클레오파트라 어? 이거 약간 그건데? 옛날에 남량석집에 많이 나와주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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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진짜 기분 나빠 음이 뭐였죠? 안뇽 아 그거다 어 톤 남았어 어 이거 무서워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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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탈락 안녕 클레오파트라 너가 뭐였지? 응 잠깐만 안녕 오케이 했어 안녕 했어 지금 윈이 했어 한 번이야 응 음이 뭐였어요? 휘인에게 잠깐만 너 음 한 번 잡아주고 아니아니 아니아니 내가 했어 해야 돼 더 낮게 아 톡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아 아 아파 낮추는 거 아파해 원래 저음이 너무 자 축하드립니다 휘인씨 축하드려요 이게 낮은 게 꽤 어려워요 네 낮은 게 더 어렵네 그러게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다음 코너 아 또 있어요? 또 하세요 나도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다음 코너 노래 3종 게임은 끝났어 오케이 이제 노래 3종 게임은 끝났어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코너 이제 이따 노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떡해 방구를 너무 심하게 이거 미리 양해를 구해놓잖아요 저희가 이따가 삐살이가 나더라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따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떡하냐 진짜 언니도 입으로 방구를 너무 많이 켜가지고 네 자 다음 코너는요 저희가 출책 라이브의 하이라이트 순발력 게임입니다 아 순발력 대결이네 순발력 대결 언니 대결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뿅망치랑 냄비 어디가 있죠? 여기 있어요 네 있죠 자 룰 간다는게 딱 아시겠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하고 지면 이걸로 맞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팀을 나눠서 2대2로 해서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네 이번 게임에서 우승을 하면 우리 제작자분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대요 그게 무엇인가요? 공개하고 갑시다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공개하고 가면 어? 어? 홍삼라는 오미자 오미자 너 홍삼 안 맞잖아 잠시만요 여러분 6년근 홍삼이고요 제가 홍삼을 많이 먹으면 모든 분들이 홍삼을 오래 먹으면 몸에 안 좋더라고요 한 달 이상 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한 달치에요 네 한 달치 한 달치 홍삼 과연 홍삼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가 될지 팀을 어떻게 가를까요? 가임 아예다 으라 으라 세이요 되는대로 살기 똥 빨아먹기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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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끝? 아니야 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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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았어요 잠깐만 우리 예전에도 이 게임 했었잖아 그때도 이 팀이지 않았어? 몰라 오케이 첫 번째 타자 누구죠? 혜진이 어차피 토너먼트 이렇게 갈게요 헷갈린디 아, 네 신발 뭐라겠다 너무 높아 여러분 Are you ready? Yes 예스 오케이 바로 갈게요 그래 가위바위보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가 잠깐만요 이걸 왜 해요? 네? 가리는거죠 가위바위보 잠깐만 맞았나? 냄비로 내가 맞았어 아니야 내가 때렸잖아 빈소팔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겼대요 나오세요 좋은 승부였고 좋은 승부였고 우린 알겠다 네 네 자 Are you ready? Okay I'm ready Are you ready? Yes 아니, 근데 그거 안 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시작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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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할게요 뭐해야돼? 휘나 이겨야돼? 휘나 이겨야돼 이겨야돼 때려서 끝내야 돼 가위바위보 휘나 목아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팀을 진행하는 사람이 외치면 안 돼요 싫어요 우리 같은 팀이야 가위바위보 잠깐만 혜진이 손톱이 날라갔어요 잠깐만 혜진이 안쳐봐 자, 이렇게 된거 다시 이번에는 빠르게 갈게요 이번에도 휘인이가 막으면 이긴거죠 이긴걸로 갑시다 왜요? 다 막았으니까요 그래 그래 그래요 자, 진행할게요 가위바위보 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나 이걸로 너무 정수리를 쳐서 나 아프지? 이것도 맞는 기분이 예인아, 본때를 보여줘 쉽다, 쉬운 케이스야 잠깐만, 하나, 둘, 샵 언니 누구야? 쉬운 케이스야 하나, 둘, 셋, 하나 언니 누구야? 나지 언니가 보여줘 자, 갈게요 가위바위보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타임 내가 외쳤잖아 내가 외쳐서 안돼 언니가 외치잖아 언니가 외치라고 했잖아요 아니, 아니, 가만히 있었어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 언니, 빨리 앉아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게임은 휘인, 문별이 승리했습니다 이제 게임 없죠 솔라씨 이거 읽어주세요 어, 마무리네요 마무리로 쓰세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 동안 우리 무무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아, 맞다 우승산물 빨리 가져가세요 우승산물 빨리 가져가세요 올립시다 의자 이거 언니 어떻게 해? 게임 가져갈래? 우리 반 줄씩 가져갈래? 네 이따 나눠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오미자를 통해서 댓글 한번 네 다 각자 오미자 맛있게 드시고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이번에 컨셉이 평행 우주인데 다른 멤버들 지금까지 포함해서 가장 찰떡이다 싶었던 직업 있어요? 찰떡? 저는 저는 뮤비 보면서 나는 별이 언니 CEO 다른 것도 연기를 물론 다 잘했는데 CEO 보면서 그냥 별이 언니 자체였어 맞아 표정과 제스처와 그게 너무 미래 직업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깜짝 놀랐어 찰떡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문별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미래 희망 직업이셔서 보면서 이러면서 봤어 거기에 제가 키우는 아이돌이 나오거든요 잘 보시면 티저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아이돌들이 월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 아이돌 이름이 뭐였죠? 강아지 네, 강아지 저희는 강아지예요 왜 강아지요? 왜 강아지였죠? 강남 아이돌 지지 말자였나? 지치지 말자 너무 지쳐있길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라 강남 아이돌 지치지 말자 강한 아이돌이 아니고 강남 아이돌 강남 사는 아이돌이야? 네, 강남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친구들이 네 돈이 많은 친구들이 강아지 강아지 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보컬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못하는 부분이다 했는데 갑자기 시키시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별일 아닐거라 이 꿈을 싶은 밤 그렇게 지내고 싶어 마지막에 웃었어 난 이거한테 너무 뭔가 입겨 맨날 싶어 맨날 차에서 막 이러니까 아 제가 창법 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셨어요? 그렇게 들리셨어요? 감정 감정기복부 눈치 빨라 역시 마음이 읽었다 자, 다음 언니들의 요즘 최애 메뉴 무엇인가요? 피자 피자? 무슨 피자? 너무 직설적이었어? 브랜드명을 말해요? 아니요, 안되죠 아니요? 나한테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나한테 말해봐 페퍼로니 아니야? 페퍼로니? 근데 그때 맛있게 먹었잖아 페퍼로니 맛있지 피니 나는 그거 있잖아요 생갈주스 브랜드 쥬땡 그거 최근에 많이 먹었어 말해도 돼 쥬씨 쥬씨 당도를 빼고 과연이 돼 과연이 아니고 과일 본연의 맛 과일 본연의 맛 그중에 어떤 과일이 돼? 요즘에 파인애플 제일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 귤도 맛있고 수박 딸기도 맛있고 수딸 예스 언니는요? 나요? 아, 문별씨? 언니는요? 저는 저는 갑자기 청국장 아, 청국장 아, 둘이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 청국장이 요즘에 왜 우리 거 안 싸웠어요? 그게 싸울 수도 없지 아, 세상에 우리 직접 가서 비벼서 와, 청국장이 그냥 그거를 끓인 다음에 그걸 먹으면 와우 아, 진짜 언니는 음식 설명 진짜 못하는데 청국장 끓여서 와우 하여튼 청국장 저는 저도 원래 청국장을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청국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골목식당 가서 먹었는데 둘 다 너무 빠져서 또 언제 가나 그러니까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건 천상의 조합이야 환상에서 끝나요, 끝나요 청국장 너무 맛있다 하여튼 아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인기가요 힙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세트랑요 세트가 일단은 굉장해요 세트 레전드 신기해요 거의 세트에 정말 모든 걸 갈아넣은 영혼을 갈아넣은 세트 뭔가 힙이랑 찰떡 있는 느낌 그리고 저희의 의상이 엑스레이 룩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오, 왜죠? 약간 그 뼈닥에 엑스레이 무늬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힙한 의상과 네 처음 입는 의상이어서 그렇죠 뮤비에도 나오지 않아요? 인기가요만을 위한 의상 네 근데 또 다른데서도 다른데서도 거기만을 위한 의상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인기가요만을 위한 의상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솔라언니 유튜브 하시는데 멤버들 구독자이신가요? 잠깐만, 여기서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 왜요? 할 말이 있어요 한 분은 사실 썸네일만 봐요 제 썸네일만 보고 아는 척을 그렇게 해요 아니요? 내가 이번에 본 게 뭐가 있냐 제일 최근 거 제일 최근 거? 며칠 전에 이제 안 보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언제 영상이 올라오죠? 그건 모르지 아니, 난 올라오는 날짜는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본 게 뭐예요? 최근에 본 거? 제 최신 거 최근에 본 게 뭐였지? 아니, 나 보긴 봤거든 일단 썸네일만 맞췄죠? 아니, 아니 일단 커버 받고 그거 한 두 달 전이야 아니, 아니 언니, 박물관 가는 것도 보고 그거 다 세 달 전이야 아니, 아니 이번에 냈잖아 이번에 뭘 이렇게 올렸잖아요 당연히 올리죠 늘 이런 식이야 언니, 이번에 뭐 했더라 언니, 이번에 뭐 했더라 그래서 아, 그거 했다 이렇게 약간 이런 식 아니요 잠깐만 이게 팬들이 보내주신 질문인가? 네 질문이래요 삐이니한테도 질문해요 용왕님 용왕님? 용왕님 구독자 이름이 용왕님 그치, 그치 휴 휴 왜 휴야? 장난으로 나한테 좀 물어봐 너는 그냥 썸네일밖에 몰라서 아니야 말해봐 아니에요 잊지마서 그만둬야 돼 용왕 용왕 선우에게 3점으로 언니 티셔츠도 만들고 아니, 아! 티셔츠! 제가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백만 구독자 돼서 티셔츠를 드렸잖아요 그날 세 명한테 다 줬어요 티셔츠를 티셔츠를 줘서 휴인이가 처음으로 줬는데 휴인이가 이쁘다, 입어야겠다 이러는 거여서 나는 그래 이러고 있는데 연습 끝났어 단체 카톡이 온 거예요 매니저님이 제가 준 티셔츠 사진을 보내더니 이거 연습실에 놓고 가신 분 이래서 휴인이가 제 건가봐요 휴인이가 버리고 갔더라고요 버렸다니요 거기다가 용왕님 그리고 혜진이는 심지어 안 가져가 내가 혜진아 이거 쇼핑장 가져가야 돼 아니, 근데 그게 너무 구석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뭔데요 언니 나한테 이게 뭔데요? 내가 아까 준 거잖아 아아 이렇게 가져갔어 나는 바로 입었잖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난 기회를 엿보고 있어 언제 입을지 행복하게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행복한 구독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얘기요? 네 언니 다음 대사 언니 진짜 좋아요 개격해됐다 네 어느덧 이제 출첵 라이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죠? 네 너무 아쉬워요 네 아쉬운 리액션을 해줘야돼요 아쉬워요 오늘 출첵 라이브 다들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다섯 글자로 매력 발산 왕 끝났다 끝났어 셌 셌다 나의 매력을 다 푸는 거 같아 이 코너에 MC를 아예 해봐요 너 그냥 이 코너에 MC를 해봐 또 낯가려요 우리 다 아 아 아 눈글이 눈글리 재윤이야 낯가려요 다 조심하세요 네 눈썹 올리지 마세요 너무 이랬어 잠깐만 저도 할게요 정말 짜릿해 오예 나는 방귀에 찬양해 나는 방귀에 찬양해 방귀에 찬양해 아 방귀에 찬양해 난 그것밖에 기억해 네 벼리가 썰음 어 벼리가 썰음하다 미슐랭 미슐랭 미슐랭이었네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끝 좀 내요 좋은 생각 나도 끝내고 싶어 나도 끝내고 싶어 엔딩도 못 올라가 저희 리허설 좀 가게 해주세요 잠시 후 방송되는 SBS 인기가요 저희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얘기 몇 시에 하나요? 몇 시요? 3시 3시에요? 3시 5분 3시 50분 3시 5분부터 대기를 하고 3시 5분부터 대기를 했다가 3시 40분에 시작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오늘은 총 몇 팀이 나오나요? 오늘 꽤 많이 나오십니다 몇 팀 정도가 나올까요? 너무 많이 나오세요 오늘 정말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몇 분에 끝나나요? 대략 1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예상이요? 예상하시면 되고 정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한 무대를 위해서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든 아티스트분들과 우리 제작진분들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아주 많은 무게를 드립니다 많은 부담감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노고를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한 마무리네요 그러면 휘인이가 할 말이 있대요 네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이번 저희 출첵 라이브 이벤트 당첨자도 트위터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된다고 하니까 무무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죠? 이거 약간 팬분들께 질문해도 되겠다 마지막을 몇 번이나 외쳤는데 그것도 이벤트 당첨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거죠 네,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몇 번 나왔는지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사를 드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준비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Let's go! 그럼 지금까지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